하루 명운공부 3월 20일 식도 또는 식로 길을 알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뜻을 가진 두 글자입니다 한배자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춘추시대 때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과 대신 습붕이 제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황공을 따라서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봄에 정벌에 나섰다가 겨울에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날은 춥고 그러자 관중은 늙은 말에 지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항공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늙은 말을 앞장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마침내 길을 찾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관중은 이 원정길에 나섰던 경험이 있는 노래라는 말을 이용하여 길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식도 또는 식로 라고 하는 두 글자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라는 뜻이지만 훗날 경험이 풍부해서 앞장설 수 있음을 비유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노마식도 또는 노마식로 라고 하는 사자성으로도 파생이 됐습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 라는 거죠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재방량을 찾지 못하고 알팡질팡할 때 흔히들 어른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든 우리들에게 정신이 번쩍나게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이 절실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식도였습니다 중국사회 오늘 1913년 3월 21일 2월 선거에서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되자 불안을 느낀 원세계는요 자신의 독재통치에 위기가 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상해역에서 국민당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송교인을 암살하게 합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송교인은 이틀 뒤인 3월 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명언 공부는 책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365개의 명언 명구들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3번의 육영상